아 아 아 검단님 고맙습니다 검단 어디 살아요? 검단 어디 살아 나 검단 예전에 이 편한 세상 검단신도시 아 요즘 그 검단신도시 왕릉 그쪽에 있는 그 뭐 저긴가? 검단신도시 그니까 어디 사냐고 음 어 원당? 아니 어 금강 펜테리움 아 진짜 검단이라 검단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가고 청나로와 알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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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인천에 계급도가 있어 어? 검단 승이라니 뭐래 주워 맞을라고 어디 뭐 김포 김포 한강신도시가 어? 저 뭐 저기 하는 소리 있어 저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어디 뭐 김포 한강신도시 정도가 뭐 한강 이름 네임밸류 붙어가지고 어? 저 뭐야 동탄급 임지도 얻어보려고 바락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까불어 어디 검단이 예 예 검단 인마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음 송도 검단 청나순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안되냐 일단 서울이랑 입지를 봐봐 어? 검단에 뭐 있어요? 검단 신도시 검단 사거리에 얼마전에 그 롯데시네마 사라졌쥬? 예 검단에서 없애야될 그 옛날에 구시대에 남아있던 그 그 저 유흥가에 있는 뭐냐 무슨 뭐 노래 클럽 클럽도 아닌 클럽 음 뭐 성인 뭐 저 그런 저 있잖아 뭐냐 그거 유흥 그 신도시라고 하기 좀 그래 음 아 이게 뭐지 검단 5호선 합정이요 청라표현 하하하하 검단 5호선이래 귀엽다 귀여워 검단 5호선 하하 에프야 한번 읊어봐라 자 인천 청라에는 7호선이 들어옵니다 7호선 7호선이 뭐냐 바로 서울과 직방으로 연결된 7호선이죠 서울과 입지가 굉장히 가까운 7호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스트코도 들어왔지요 검단에 코스트코 있나요? 없죠? 얼마 전에 롯데시네마 철수했잖아요 에? 뿐만 아니라 고스트카필드도 완공이 됩니다 하지만 검단 어떻죠? 아직까지도 도시의 흉물인 그 유흥가에서도 제일 그 심연인 그곳들 아직 못 뽑아내고 있죠? 네 뿐만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까지 들어옵니다 검단에 뭐 있죠? 탑병원 있죠 비비라 들지마 하나 더 읊어줄까? 어 여기서 차 타고 한 2, 3km만 가면 내년에 완공될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검단에서 영종도 가려면 영종대교를 타야겠죠 검단 그 먼 곳에서 차 타고 와가지고 청라로 넘어와가지고 북청라 IC 타고 졸라 올라가가지고 아마 그 거리만 해도 14km 되겠죠 그 상태에서 영종도 갈텐데 내년에 완공될 제3연육교 청라랑 직방으로 이어져 버리죠 인천공항 가려면 검단에 뭐 있죠 검단에 뭐가 없죠 검단은 딱 말해줄게 인천 동구 상의호안이 서구야 인천 동구 상의호안이 그 서구의 검단 정도야 오케이 검단은 짓고 있는거고 청라는 지은지 10년 된거 아님 뭔 소리야 신도시 계획같은 경우도 거기에 남아있는 미간을 해칠 수 있고 그 과거에 있는 그 흉물같이 여겨지는 그런 곳이 있어 신도시에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 유흥주점인데 이제 굉장히 약간 그런 곳들 어 근데 아직 검단에 그런게 많이 있어 못 뽑아내 합법적으로 어 그게 이제 도시 미간들 해치는 요소들이야 집값 떨구고 어 학군이 좋아야되고 또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야되는데 뭐 그런거지 음 애매해 검단은 난 부평 뭐 막의 느낌이 있다고 하지만 부평 그래도 높게 치는거는 사람이 졸라 많이 살아 부평에 그래서 24시 뭐가 졸라 많아 그리고 물가가 싸 서울에 비해서 어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서울로 따지면 부평은 뭐냐면 약간 영등포같은 느낌 어 근데 음지의 영등포 말고 약간 좀 사람 붐비고 음 번잡하고 지하상가 막 사람들 굉장히 유동인구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의 영등포 그게 부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 그런 느낌 음 음 음 이제 힘의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음 음 음 부천은 뭐냐 부천은 부평 구월동 부천 어 이 막의 이미지의 이 삼각지라고 할 수 있는거야 구월동 부평 부천 막의 이미지 삼각지 어 주안 어 주안 어 음 음 주안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5월 부평 부천 아 9월 부평 부천 주안 어 어 부천은 인천이 아니긴 하지 경기도지 근데 뭔가 이제 그 부평과 나란히 하는 어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어 부천도 망했더라 얼마전에 가니까 개같이 망했어 어 부천도 상권이 완전히 망해버렸더라고 어 흉물들이 가득해 보면은 음 시흥 백옷 안가진 않은 나라면은 그 바다 내음 쩔잖아 어 백옷 신도시는 아직 더 발전 애매해 애매하다 애매한 곳이 시흥 백옷이야 어 짠내나잖아 거기 아침 되면은 막 해무 졸라끼잖아 어 뭐 저 호재가 없어 백옷은 음 송도 청라 시민들은 인천에 속하는 거 싫어한다고 108나해가 뭐야 어 송도 청라 시민들은 인천에 속하는 거 싫어한다고 아니 그거는 그냥 가짜는 자부심 아닐까 그래도 인천 안에 속해 있는데 인천의 어떤 이미지에 조금 그래도 조금 약간 프리미엄을 이바지한다는 그런 정도의 도움되는 것에 만족해야지 뭐 애매하게 어디 뭐 신도시 앞에 깔렸다고 그 신도시 산다고 꼴값 덜고 대가리 쳐들고 다니기에는 이미 동탄에 어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동탄 앞에서는 평 그 저기 해야 돼 동탄 앞에서는 동탄 앞에서는 웬만한 신도시들은 다 어 평등해 그렇게 봐야지 예 근데 요즘 송도의 입지를 조금 청라가 약간 약간 좀 위협한다고 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조금 비비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 서울과 굉장히 근접하기 때문에 청라는 그게 있어 어 그게 있지 응 청라는 구청이 없죠 어허 모르는 소리하네 제2청사가 청라에 들어오는 호재 중에 하나야 요즘 제일 핫한 곳이 청라야 응 아 인천에서 아 인천에서 송도는 일단은 인천대교랑 굉장히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 그 인천공항 가기가 좋지 음 암튼 그 인천 앞에서 까불지들 말어 어 인천 앞에서 까불지들 말어 저기 어디죠 뭐 김포나 일산이나 이런 저 지역들은 까불지들 말고 가만히들 있어 어 인천 앞에서는 거의 부산 위협할 정도니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돈 있으면 서울 살지 왜 인천 살아요 진짜 멍청한 생각인게 서울 사는거는 웬만한 재력으로는 안돼 완전 상이 그냥 진짜 개높은 티어에 있어야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질 수 있고 서울은 차있으면은 졸라 불편한 동네가 서울이야 어디가서 주차하려고 해봐 개같아 어 깝깝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밀집된 지역에 있다보면은 개깝깝해 서울의 삶을 내가 이해 못하는게 아니야 내가 서울에 집 못살까 집 살 수 있어 근데 안하고 차라리 서울 외곽에 있는 어딘가에 사는게 훨씬 낫지 에 뭔가 서울 부심있는 애들 특히 그런 애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역 출신 타지역 출신들이 서울에 가서 살아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어느정도 성공하면은 가서 막 어떻게든지 가서 살고 싶어해 어 서울 부심있는 애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예 서울 출신이 없어 음 다 외곽에서 와갖고 서울에서 자리잡고 어 성공해가지고 기어코 서울에서 붙어서 살라고 하는 애들이 그만큼 자부심도 높은거야 왜냐면은 자격지심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거야 그런거라고 봐야지 응 나? 내가 무슨 자부심이었어? 어 청라 부심인데 언제 청라 부심 부렸나? 응 청라에 자부심 멋있어 어 청라가 나 자부심 부린적 없는데 응 청라는 이제 좀 살만해지고 있는거지 어 인프라가 그나마 좀 이제 좀 살만해지고 있는거지 어 아 지금까지 한거? 아니 그건 이제 검단이 까부니까 그런거지 어 반에서 등수로 봐봐 어 반에서 그래도 1등까지 아니어도 2, 3등 하는 애가 있는데 반에서 어디 막 23등 하는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까불지마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반에서 2, 3등 하는 애가 뭐냐 너 이렇게 하는거지 어 딱 그정도지 검단 제압할정도지 아이 나는 주제파악 완벽하게 하지 어 주제파악 완벽하게 하지 응 인천 내에서 어 송도형들은 그냥 웃는데 청라형들하고 너무 화를 낸다고 왜냐면 검단이 상대적으로 좀 가까워 어 그러니까 너무 높은 입지에 있으면 검단이 까붓면은 아이 저세기 까부네 아이 귀엽네 그런데 뭔가 약간 응 나랑 그래도 조금 가까운 입지에 있는 놈이 까불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찐텐이 나온다 이런거지 에 응 아 귀 뭐지 맞는 말하는데 채팅보니깐 집구석에서 빤스마 입고 허벅지 긁어가면서 잔도 안오고 방송 보는 것들이 키워만 성도 어 김포보다 못한 곳이 청라 송도라고 재미지다 재미죠 어 김포가 참 귀여워 어 김포는 좀 귀엽다 그러니까 봐봐 검단 너네가 화내는거는 이제 김포가 저러면 검단이 화가 나고 검단이 나되면 청라가 화가 나 근데 청라가 나되면은 송도가 화가 나는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서열이야 어 이게 약간 좀 입지가 가까운 그곳에서의 어떤 서열 같은거야 어 그런 계급도라고 볼 수 있지 네 안산은 채팅 쳐도 되나요 그러는데 안산 안산 아 좀 열받는데 안산은 어 아 진짜 미안한데 쉿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동탄은 근데 진짜 화성 동탄은 진짜 지리긴 해 미쳤어 거기는 화성이 뭐 없어 근데 그 동탄은 뒤진다 이거야 어 동탄이 서울 외곽 중에서 이거야 먹어줘 화성 안 뭐 없거든 동탄이 뒤진다니까 입지가 너무 좋아 어 그리고 도로를 너무 잘 냈어 어 도로를 너무 잘 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그 아는 동생 그 햄버거 가게에 차 타고 간적 있었거든 야 터널도 기깔나게 잘 뚫어놨더라 그 동탄 터널 있잖아 LED 졸라 삐까뻔쩍한 그 터널 그게 무슨 터널이지 거기 가면서 느끼는게 야 여기 뭐 출퇴근도 나쁘지 않겠는데 어 동탄 터널 지리더라 어 동탄은 진짜 지리긴 해 신도시 중에 최고 으뜸이야 응 응 응 동탄 동탄이 판교를 위협한다 판교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화나할 수도 있겠다 화나할 수도 있겠다 응 그니까 아무튼 동탄은 진짜 부러운 곳이야 진짜 도로가 개넓더라 어 넓찍넓찍하게 막 교통 너무 좋을 것 같애 어 파주 채팅 가능한가요 파주 파주는 그 뭐랄까 하 그 딱 말할게 그니까 이 서울이 있고 어 경기 남부가 있고 경기 북부가 있잖아 어 경기 북부에 뭐가 있어 김포 일산 의정부 파주 뭐 거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 다 군부대가 있지 어 북쪽이랑 가까운 음 음 파주 파주는 뭐 뭐라고 부른다고 뭔 자치구라 그랬는데 어 평화누리 자치 자치도 평화누리 평화누리 그 이름 자체가 약간 북한이랑 이 가까운 그 입지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 에 경기 북부 쪽은 다 그런다 하더만 경기 북부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의정부 빼고는 참 의정부랑 그나마 좀 일산 어 일산 빼고는 일산도 사실 뭐 킨텍스랑 킨텍스 빼고는 뭐 없잖아 어 이케아 있지 일산에 파주는 뭐가 있냐 운정신도시가 있는데 그 운정신도시가 뭐라고 해야될까 검단 상의호환 정도가 될라나 어 아닌데 아 파주는 참 애매하다 애매해 대구인데 방송 시청 가능한가 대구는 괜찮은 도시였어 내가 참 대구가서 느껴본게 아니 여기가 이정도의 그 인프라가 있다고? 대구 괜찮은 곳일지도?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아니 되게 잘 돼있어 어 대구가 꽤나 잘 돼있더라 응 막창 야무지던데 그리고 먹거리가 많더라 대구가 그리고 물가가 안정적이야 물가 안정적이고 먹거리 많아 다만 문제가 뭐냐 일자리가 좆바같지 대구는 어 그게 좀 아쉽다 응 흠흠 그리고 대구가 뭐 숙박 없어도 좀 잘 돼있는 곳이 많더라 아 이게 뭐지? 광명전망 알려주세요 공인중개 광명신도시 광명신도시는 광명 광명은 아 광명은 뭐라고 해야될까 광명은 KTX있지 그리고 구리? 구리? 광명? 응 광명 군포 응 구리 그래도 광명은 서울이랑 입지가 너무 가깝고 좋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호재는 막 그렇게 보이는 곳은 아니야 광명이 막 호재가 있고 그렇진 않아 어 어 서울이랑 가깝다 뿐이지 인프라를 원하면 서울로 가야되는 입장이야 광명 사람들은 어 광명에 이케아 있고 코스트코 있고 그게 내세울 거라고 한다면은 광명도 뭐 그냥 그렇지 앞으로 살만한 전망은 광명에 뭐 있을까 싶어 사실 어 솔직하게 말해서 광명은 나한테 딱 그런 느낌이야 흠흠 청라도 코스트코 내세웠잖아 아니 코스트코를 내세우진 않지 그냥 거둘 뿐이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그거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 미국에 유명한 그 대형마트 그냥 하나 들어섰다고 그거 가지고 우쭐대는 거는 그만큼 호재가 없다는 거야 청라 주민으로서는 코스트코 정도는 뭐 저기라고 생각 안 해 호재라고 생각 안 해 어 옵션 같은 거지 그렇지 그치 스타필드 정도는 돼야지 아마 제일 큰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스타필드가 좀 크고 크지 아무튼 음 그리고 뭐 지하철역 들어서는 건 당연한 거고 어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좀 뭔가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이 있다 이런 거지 어 이 와중에도 이제 뭔가 좀 그 지방 사시는 또 분들이 또 있어요 이 저 경기도권 밑으로 이렇게 많이 또 있고 한데 20대 애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빨리 올라와 지금 내가 이도저도 아니고 뭐 또 뭐 해 먹을 것도 없고 내가 뭐 직장도 마땅하게 뭔가 내가 지금 막 크게 뭐 전망이 막 보이지 않는다 군대는 갔다 왔다 빨리 올라와 빨리 빨리 서울로 올라와 어 빨리 서울과 인천으로 올라와 그래야 나중에 뭐라도 한다이 어 어 계속 지방에 머물러 있는다 그럼 거기서 너네는 잠기는 거야 어 진짜로 뭐 젖될 것까진 없는데 그래도 좀 시야가 트이고 뭔가 그 목표의식 생기려면은 올라와야 돼 다들 빨리 올라와 빨리 에 그건 좀 우리나라 지방도시 다 젖박을 하고 그럼 너는 내려가 내려가서 향토 향토를 지켜 이 새끼야 어 뭐 우리나라 그 나라 전체의 입장으로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비전있게 저 뭐야 경기도권에 올라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 내가 인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인천 살아서가 아니라 인천이 땅값이 싸 서울 외곽 쪽에 고르는 선택지들이 나중에 생길 거야 다들 어 내가 감히 서울 안에 감히 라는 표현에서 좀 기분이 좀 족같을 수 있겠지만 솔직한 말로 어디 뭐 화곡동이나 이런 데 살 거면은 경기도 외곽 신도시 사는 게 훨씬 나 그게 어 어디 진짜 뭐 화곡동이나 신림이나 뭐 이런데 좁아 터진 곳에서 주차공간도 없는 그런 곳에서 막 언덕 X때는 그런 곳에서 살 바에 어 살 바에 외곽 나와서 사는 거야 사람들이 힘드니까 거기서 부대껴 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다들 경기 외곽으로 다들 나가는 거야 서울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노른자 있는 게 아니잖아 흰자 겉에 테두리 탄 부분에 있잖아 거기서 살 거면 차라리 나가겠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방 사는 친구들은 20대에 내가 이도저도 아닌 비전을 가지고 있다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서 뭐라도 해 어 에어컨 설비라도 하든가 찾아보면 일자리는 많이 있어 그나마 경기도 거 저는 특히 인천에 올라오는 게 땅값도 싸고 집값도 싸고 하니까 아 땅값이 아니라 집값이 개 싸니까 어디든지 빨리 올라와갖고 여기서 조금 고생을 해갖고 기반을 마련해 뭔 말인지 알겠지 어? 대리를 뛰어도 배달을 해도 배달을 해도 여기서 하는 게 맞아 어 지방에서 계속 머물려 있으면 너네 잠긴다 나중에 진짜로 큰일난다 해 20대 초중반들 초중반들 그래서 기를 쓰고 올라오는 거야 어 여자애들이 근데 그런 시야 선구안이랑 좀 그게 튀어가지고 남자애들이 좀 둔하고 여자애들이 그게 튀어갖고 대학도 웬만하면 그쪽으로 올라 경기도쪽으로 올라 그러고 대학도 대학이 아니더라도 빨리 사회 나간다고 치면은 그냥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올라올라고 그러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생활하려고 그 인프라를 빨리 특히 좀 확보하려고 하더라 여자애들이 빨라 그래서 빨리 나가 여자애들은 지방에서 있는 애들이 빨리 올라가더라고 어 그렇죠 그렇지 크흠 흠 흠 괜찮은 남자 잡기도 좋고 인프라에 목매는 친구들도 많고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지방에서 계속 남아있는 잔류한 젊은 여성들이 있으면 그 여성들을 잡으면 또 좋아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시작할 생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잔류한 인원들은 크게 욕심이나 야망이나 야욕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 그런 친구들 있으면 빠르게 잡아 거제도 뭐 자연경관 좋잖아 바다랑 가깝고 남해안이잖아 또 거제도는 뭐 남해안이니까 바다 내음 맡으면서 성게 잡아서 성게 뭐 이렇게 까먹고 뭐 거북손 같은 거 까먹고 해산물 많이 먹고 건강하고 좋지 뭐 김해 뭐 이렇게 그 경상도는 그냥 그냥 부산말고 솔직히 막 뭐 말하고 싶지가 않네 굳이 예 부산말고는 뭐 부산 포항 울산 요 3대장 정도가 아닐까 전라도는 광주가 제일 높고 전라도 전라도 전라북도가 있고 전라남도가 있어 남도에서는 광주가 꽉 잡고 있고 전라북도는 전주가 꽉 잡고 있다고 봐야지 여수는 너무 바닷가 쪽이라서 조금 그런 거 있어 너무 원툴 느낌 속초 같은 느낌이야 남해안의 속초가 여수가 아닐까 사람들은 보통 동해안을 좋아하지 남해안을 좋아하지는 않아 그런 의미에서 여수는 애매하지 광주가 그나마 이제 전라도에 뿌리내리고 전라도에서 이제 조금 저 오래 살아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거진다 광주라고 보면 되고 광주가 전라남도에선 제일 입지가 있고 근데 사실 뭐 전북에 비할 바가 못 되지 너무 밑에 밑에 있어버리니까 그게 좀 있는 거야 충청도는 아 충청도 그래도 대전이 있고 세종이 있고 충주호가 있고 강이 참 좋지 강이 한강에서 딱 해가지고 강이 참 괜찮지 그러니까 경기도권 이쪽 똑 떼 놓고 보면은 내가 봤을 땐 그래도 이제 일단 경기도권 수도권 다 빼놓고 보면은 부산 경상도 경상도가 그래도 어 완빠따지 경기도권 빼놓고는 그 다음은 이제 뭐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인데 내가 보기엔 부산 쪽 다음으로는 충청도랑 전라도 싸움이고 강원도가 더 뭔가 좀 괜찮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수도권 부산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도랑 전라도 쪽 여기 두 곳이 이제 어 뒤에서 서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전라도 사람 많이 살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살아 그치 경상 아 근데 좀 강원도는 잠깐 핫했을 뿐이지 어 지금은 뭐 사람도 없대 양양에 어 양양에 외국인들이 더 많지 관광객들 조금 발길 많이 끊겼대 어 좀 강원도가 서울이랑 조금 입지가 가깝기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편이지 강원도가 뭐 그렇게 막 되게 막 내세울만한 그런 건 없어 사실 뭐 끼케야 어 강릉 뭐 속초 뭐 강릉 속초지 뭐 강원도가 뭐 태백 이런데 뭐 누가 가 어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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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강릉 삼척인데 고성과 삼척은 조금 애매해 양양이랑 속초랑 강릉이 조금 그나마 좀 붙어있어갖고 먹어주지 근데 그걸 뭐 먹어준다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에 근데 좀 나이 먹고 한 60대 정도 돼가지고 강릉 저기 속초 뭐 자이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사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어 받아보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이 먹고 살기에는 그 전엔 별로 살고 싶진 않지 에 음 부산이 이제 명감이 너무 명백해 부산은 교통이 진짜 개 쓰레기야 어 좁고 고가 많고 어우 출퇴근 시간에 그 막히고 그 막 2차선에서 차 줄줄이 늘어서 있고 어우 어 차를 갖다 버려버리고 싶을 정도야 에 부산 좀 갔죠 에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어 나는 전국에 다 가봤어 근데 조금 어색한 곳은 이제 울산이랑 포항 이쪽은 안 가봤네 어 애매해서 영덕 가봤지 해남 가봤지 에 에 아 경기 북부는 다 갔어 음 포천 또 다른 천 연천 연천 포천 의정부 뭐 그쪽 다 가봤지 태백 뭐 싹 다 가봤지 근데 포항이랑 울산은 굳이 안 갔어 어 굳이 굳이 란 생각이 들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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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하와이지 제주도는 K-하와이지 강원도는 이제 K 그 뭐냐 저거라고 해야지 아 까먹었네 캘리포니아지 캘리포니아 난 제주도에서 못살 것 같애 우울증 걸릴 것 같애 밖에 나와봐야 그냥 바람이나 불지 바람 불고 에메랄드빛 바다도 한두 번이지 그거 우울증 걸릴 것 같애 제주도 살면 나는 그래 맛집 다니고 카페 다니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그런 관광 관광 도시에서 내가 쭉 몇 년 동안 살기에는 좀 부담이 돼 결국은 인프라야 결국은 사람은 도시에 사는 게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까운 데에 큰 대학병원이 있지 내가 언제 어디서 그냥 여기 부근에서 다쳐도 병원이 있지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 서울에 몰려 사는 이유가 그거야 정말로 아 오늘 뭐 지역 토크로도 한 시간을 떠들었네 오늘은 뭐 토크 위주로 이렇게 방송을 했네요 로트캐슬 얼마냐고 몰라 나 여기 전세야 어 내가 한 2011년 12년에 여길 샀어야 됐어 개쌀 때 근데 그것도 10년 동안 묵혀놓고 이제 와서 뒤지게 오른 다음에 파는 거라 크게 의미 없지 어 나는 아파트는 투자 가치보다는 실거주 목적이 맞다고 보고 투자 가치로 가려면 진짜 족대는 신도시로 가야지 어 광교나 아까도 얘기했던 어 동탄이나 어 동탄 뭐 경쟁률 어마어마하잖아 투자 가치로도 상당히 괜찮은 곳이지 그거 말고서는 그냥 실거주 목적이 맞다고 보고 여기 전세만 5억이야 응 계속 올라 2년에 한 번씩 재개가 가는데 여기 전세만 5억이야 어 방향키 뭐지? 검단로 오세요 태연씨 거긴 뭔 재미로 가 검단 응 검단의 장점은 1도 없어 검단의 장점 명연만 간장게장 있다는 거 명연만 아저씨 보러 가려면 가겠지만 그거 말고는 굳이 굳이굳이 라는 생각이 든다 응 근데 그 명연만 명연만 양념 게장도 명연만 그 간장게장 무한리필 거기도 다른 사람이 인수해가지고 이름 바뀌었어 무한리필 간장게장을 그대로 하긴 하는데 명연만 이름은 사라졌어 어 체인점이긴 한데 그 검단 사거리에 딱 떡하니 크게 박혀있더라고 그게 웃음벨이었음 또다시 명연만으로 또 바뀌었다고? 하 진짜 관심 없어 검단 먹자거리도 거기도 사람 이제 없지 않아? 어 야 진짜 검단 김포 일산은 진짜 검단 일산 그러니까 검단 김포 일산 파주 이 네 군데는 참 뭔가 되게 애매해 놀기가 일산 라페스타도 옛날이지 옛날 일산 라페스타지 뭐 있어? 어 애매해 애매해 진짜로 어 일산 그래도 옛날에 잘나갔는데 방송국도 좀 있고 일산이 약간 어쩌다 일산이 이렇게 됐을까 일산 좀 미스테리야 경고 일산에 볼게 없대 뚱땡이련 전라도에 상경한 시골지같은 놈이 주저리 주저리 시골지? 아니 근데 뭐 일산 뭐가 있는데 너 일산 살아? 일산 주민이신가 어 아 일산 뭐 있는데 큰 공원 있다는 거 알겠어 강아지 산책시키긴 좋긴 하겠더라 근데 그런 곳은 이제 너무나도 많아졌어 경기도에 강아지 산책시킬 수 있는 곳은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뭐 좀 푸른 뭐 잔디밭 있고 좀 그런 공원 같은 거 쎄고 쎘어 이제 그런 걸로 뭔가 뭐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짜치지 어 광명 광명 광명은 KT 아니 근데 광명은 난 좋다고 봐 뭐 나쁘지 않아 구리 같은 곳이야 어 구리 같은 곳이야 광명이나 구리나 그러니까 이게 핫한 곳이 서울이 있고 서울 외곽에 이제 뭐 수원 용인 뭐 판교 뭐 뭐 광교 뭐 이게 뭐 하남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계란 이 흰자의 끄트머리 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오히려 그 노른자와 탄 부분과 사이에 있는 이 애매한 흰자 이 부분이 약간 나는 광명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 어 그런데 그 그 그 흰자 부분들은 그냥 그냥 그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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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좀 지방에서 오래 산 친구들은 약간 뭔 얘기하는 거요? 뭐? 광명이 어디요? 응? 뭐요? 뭐? 신도시가 뭐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올라와야 된다고 경기도로 서울 외곽에서 어떻게든지 자리 잡으려고 하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맞아 지방에서 뭐 해먹으려고 하면 높이 1%가 되기 힘들어 진짜로 사는 데는 지장 없고 문제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야욕 많은 사람들이 어딨어 욕구 욕망 야망 이런 게 있으면 올라오는 거고 그런 게 없어도 그냥 평화롭게 그냥 워라밸 하면서 살면 되죠 아니 그럼 지방도 나쁘지 않죠 음 다만 이제 지방은 점점 쇠퇴할 거라는 게 지배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명 오늘 오쇼하기에는 너무 좀 늦은 거 같고 그냥 뭐 이런 오늘 좀 잠바리토크를 좀 많이 하고 오늘은 그렇게 하고 방송 마칠 거예요 전라도 목포 시내버스 망했다고 30분에 한대요 목포는 그러니까 옛 모습 그대로 그냥 있더라 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그 간판들 그 뭐 분식집 뭐 매점 뭐 사진관 이런 데가 그대로 있더라 교회 이런 게 간판이 이제 햇빛에 완전히 삭아버려갖고 빗발해버렸어 파스텔톤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대로 있더라고 좀 신기했어 내 어릴 때 추억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와 바뀐 게 없네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을 안 한다는 거겠어 나 외출 조금만 안 하고 두세 달만 있다가 밖에 나가도 뭐야 여기 벌써 다 지어졌어 건물들 보면은 막 빌딩 올라가 있고 막 그래 신기해 목포는 그대로 있어 몇십 년 전에 그냥 한두 달 있다가 밖에 나가면 또 뭐야 여기 아파트 다 지었네 뼈대만 있었는데 미쳤다 이렇게 된다니까 목포 살래 울릉도 살래 하면 뭐 선택할 거냐고 목포 살지 울릉도는 도잖아 아일랜드잖아 아일랜드 음 울릉도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 아 난 딱 까놓고 얘기할게 제주도 살래 목포 살래 그래도 난 목포 살아 일단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입지라면은 살기 힘들어 진짜로 나는 곧 죽어도 육지 살아야 된다는 마인드고 그런 곳은 관광지일 뿐이지 산 좋고 물 좋고 바람 좋고 경치 좋다고 해서 그냥 가서 살아버리면 그 뒤로 이제 단점들이 무지하게 보일 거야 새벽 2시에 차 끌고 나갔는데 기름 넣을 데가 없는 거야 어떡하지 고급유 넣어야 되는데 아 시월 X 됐네 이런 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챙겨 다닐걸 옥탄 부스터 이런 거 캔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 고급유 그 뭐야 일반유 휘발유 넣고 거기다가 이거 좀 섞어줘야 고급위로 변하는 거 옥탄가 졸라 올라가는 거 그래야 된다니까 그니까 이 지방에 살면서 의외로 필요한 것들이 막 생겨 나중에 어 근데 여기서는 뭐 새벽 2시에 고급유 넣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5핀에 딱 눌러갖고 주변에 3키로 내외 휘발 뭐 고급 휘발유 딱 치면 바로 뜨잖아 그럼 가는 거야 어 다르대니까 확실히 아 아 그 기름가 기름 그러니까 전국에 기름값을 보고 내 주변에 GPS 해가지고 이제 3키로 5키로 10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모든 주유소에 그날그날 유가를 알 수 있는 어플이 오피넷이야 그거 필수인데 차 있거나 뭐 바이크 있는 사람들은 필수야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